아, 요즘도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으냐 경찰 해먹기도 힘들다 커피는 한 잔 뽑아봐서 이렇게 잔돈이 있나 100원 들어오는 200원 들어오는 300원 들어오는 커피 프리 설탕 다 됐다 형사님 아, 진짜 철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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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좀 내버려달라고요 야, 진짜 지저분한 이 성추행범 같은 놈이 말이야 아, 저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너 나와봐야 돼 열쇠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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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아니고 철창 나와봐 철창군요 아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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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와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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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정말 이 놈이고 회전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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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프로 야, 우리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힘들게 하지 말자 제 말이요 야, 너 밥도 안 먹었잖아 예 내가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야 설렁탕인데 좀 먹어라 먹어 먹어 괜찮아 내 말을 잘 들어봐 니가 지하철 1호선에서 성충행하고 다녔잖아 그치? 저 아니거든요 먹지마 정말 말이 안 통하는 회전 너 어차피 여기 피해 여성이 와서 증언하기로 돼있어 그럼 넌 끝이야 범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 목격차시구나 진정하시고 얼굴 볼터 확인하세요 맞아요? 맞아요 이 사람이야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지금 진정해서 생겼어요? 소매 소매 너 이래도 이럴 거야? 증인까지 나타났는데 이렇게 할 거야? 너 오늘 이 여자 처음 봤다구요 너 처음 봐? 너 나쁜 자식 따위 할까봐 어헤이 야 너 이런 너 이런 파력채같아 이런 나쁜 자식 너 진짜 옷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그래헤이 거저 그만들지 마세요 거 참 거 하이 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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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구만 지하철 2호선 0이자 몽타주 완성בש스로 들어갑니다 야 너 이제 끝났어요 삐 Loud 벡파벡쓰쓰쓰쓰 ㅎㅎㅎ 한 머리 루퍼보자 키 170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뿌리부리한 눈매 야 임마 자식이 whirring 안나 임마 거기다가 긴 생머리에 전직 애로 배우 출신일 가능성이 큼 왜 아가씨 얘기하는다고? , 어 감사합니다.